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하나만 알려주세요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 포키데이 축하합니다 아니면 행복한 포키데이 되세요 뭐라고 하는게 좋지 저랑 빼빼로 게임 한번 하시니? 그 당일은 그녀의 눈에 부진 것처럼 그녀의 눈에 부진 것처럼 그녀의 눈에 부진 것처럼 그녀의 눈에 부진 것처럼 그녀의 눈에 부진 수 있는지 오늘은 포키데이 되세요 자 오늘 1분빼빼로 나눠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분은 바로 또 사라쥬코에서 만난 그녀들이 신옥구보로 오기로 했거든요 민이도 이제 일 끝나고 바로 올거고 저도 얼굴을 잘 몰라요 마스크 벗어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마트인데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빼빼로가 안보임? 아 여러분 빼빼로가 없어 큰일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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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가 없어요 동키로 가요 일단 동키로 다시 가면 줘 약간 진짜 좀 여행하는 느낌이죠 이제 잘생기셨어요 한국사람이세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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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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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한테 빼빼로를 줬어야 했는데 네 네 포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컨택을 하고 싶어도 없네? 지금 물어보셨나요? 한국사람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어떻게 하세요? 아 유튜브로 보셨구나 외국에서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이시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사시는거에요? 아 진짜로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당 1600원? 일단 이 정도만 사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몬드 무거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빼빼로를 구했습니다 자 오늘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 걸어다니면서 일본 여성분들에게 빼빼로를 선물을 할건데요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받으시는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은 또 빼빼로 줘야지 오늘의 빼빼로 저희는 또 빼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엄청난 큰 감명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키데이 입니다 아 포키데이 입니다 이건 프레젠트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하이터치 안녕 라이브? 라이브 유튜브에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헤어쓰 프레젠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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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냄새가 좋대 그랬어? 사진 찍어줘 사진 감사합니다 발 다쳤나보네 아프지마가 뭐에요? 빨리 나오래 빨리 나오래 빨리 나오래 반응이 괜찮은거 같은데요? 죄송해요 오늘은 포키 데이 입니다 이건 선물 하피데이 감사합니다 하피데이 유튜브에요 한국국어 감사합니다 하피데이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은 포키 데이 입니다 이건 선물 선물 감사합니다 하피데이 하피데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그리고 방금 쏨잃잃잃 istor 우측에있던 분은 또 남파 하고 약간 투명인간거 컷할라 그랬어 나 투명인간 거달라 거 그랬는데 빨빼로는 못참지 씁 hair 아 쏨잃잃 오늘은 포키 데이 입니다 아 이건 선물이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유튜버 유튜버 아 저도 아? 저도요 아 유튜버 잠깐만 유튜버 유튜버래 잠깐만요 아 준비중이예요 아 준비중이예요 준비중이시구나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아 유튜브 아카운트 아 거기에? 아니 아니 없어요 없어요 노키오 에코드 46.5만원 구독하셨다고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직위원회에 가해주세요 아 좋네 이번에도 어머님이랑 따님이셨어요? 안녕 지금 아 오늘은 포키데이이에요 아 프레젠토 감사합니다 아 프레젠토 아 잠깐만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포키데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어디? 월요일은? 아 아닌데 월요일? 아 어 응? 아, 예, 예, sure, sure, sure 1, 2, 2, 3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Oh, thank you, bye! 자, 다음 여행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홍콩, 마카오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아, 실례합니다 안녕 아,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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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것은 포키 데이 입니다 포키? 포키 데이 포키 데이 아, 오늘은 포키 데이 입니다 이것은 프레젠트 이것은 프레젠트 하피 데이 하피 데이 하피 데이 하피 데이 하피 데이 어, 저 친구는 어 하피 데이 아, 잠깐만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이웃이 네, 여러분들 안녕 안녕 황명 성격 랩 하하 하파 허 너무 이쁜 가족이고 보기좋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녕 싫어 감사합니다 아까 그 친구들이네 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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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데이 하피 포키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안녕 귀여워 한번 더 사러가자 한번 더 충전하자 여기 세븐일레븐으로 가보자 여기 포키 포키 개 많아 끝났다 끝났어 여러분 이번에는 포키 개가 포키 개가 포키 개가 포키 개가 포키 개가 베베로 지금 총 베베로 4,50개 샀습니다 2차입니다 지금 오늘은 포키데이 입니다 포키데이 입니다 이건 프레젠트 감사합니다 한국 유튜버입니다 포키데이 오케이 즐거워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죄송해요 오늘은 포키데이 프레젠트 네? 프레젠트 프레젠트 아 일본에서도 이성끼리 빼빼로를 교환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아 없구나 아 없구나 아 한국에서는 빼빼로 되어 있나요? 이성끼리 빼빼로를 교환합니다 이성끼리 포키데이 요즘 남자에게 오늘 포키를 받았습니까? 네 포키데이 아 이거 처음이야?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포키데이 안녕 일본인인가요? 네 안녕 친구들 안녕 오늘은 포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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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이렇게 선물 작은 선물이지만 행복하세여 작은 선물이지만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네 잠깐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 맞죠 운동선수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거 이거 무슨팀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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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원반 던지기 일본 대표입니까? 아니요 23세 23세 이하 대표입니까? 네 내일 내일 열심히 잘해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잘해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떡 안녕 안녕 동키호테에서 저를 보셨습니까? 안녕 동키호테에서 보셨습니까? 동키호테에서 보셨습니까? 동키호테에서 보셨습니까? 동키호테에서 보셨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포키데이예요 네 선물 선물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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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같이 같이club 고맙아요 고맙아요 나 regulisches 제누가 해놔요 아 지누지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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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고양이랑 강아지한테 나 빼빼로 받았다네 하면서 자랑하셨어? 너무 귀여우신데? 근데 약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호쿠버가 좋은게 뭐냐면 그만큼 한국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좋거든? 안좋은 점이 뭔지 알아? 여기 다 아이돌 굿즈 팔고 아이돌 입간판 입고 그러잖아요? 좀 비교돼 여기 이기멤돌이나 신호쿠버 길거리 걸어가면 그런거 엄청 많은데 눈이 너무 높아 와 얘 진짜 잘생겼다 누군지 아시는 분? 안효섭? 안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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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키 데이 진짜로? 아 대학교에서? 네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오늘 아 좀 할 수 있어요? 아 다 할 수 있어요? 빼빼로 한국에서는 빼빼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 프레젠토 프레젠토 그 다음에 프레젠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했어요 공부를? 1년 됐어요 한국 가본적 있어요? 가본적 있어요? 아 아직 없어요? 한국 가고싶어요? 어디 가고싶어요? 서울 서울? 아 서울 가서.. 뭐하고싶어요? 한국 가면 뭐하고싶으세요? 한국 가면 뭐하고싶으세요? 아 일본말로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한국 가면 뭐하고싶은지 삼겹살 삼겹살? 좋아 지금부터 가자 갈거에요 아 지금 삼겹살 먹으러 갈거에요? 아 진짜? 맛있게 먹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TIN pile 아예 땡큐 하피데이 감사합니다 안녕 만나치 友達 사이다 그리고 사이다 자 자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은 사이다 고마워 안녕 감사합니다 사이다 서비스로 주신거 같은데? 진짜 서비스로 주셨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 비사실불이 아까 줬던 친구들입니다 잠깐만 너 이거 먹어 이거 먹고싶네 이거 먹어 잠깐만요 이것은 새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하나씩 맛있게 드세요 응 먹어 먹어 저기서 먹어 이것도 서비스인데 같이 먹어 먹고 힘내 나 먼저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됐어 하나 더 드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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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인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POKI DAY입니다 프레젠트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외국인 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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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꺼라고? 아 내꺼였구나 감사합니다 여기가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네 네 괜찮아요? 몇살이에요? 산주고 네 우리 친구들 맛있게 먹네요 딱딱 미니 미니 왔네요 여러분 바로 왔고 뭐야 이거? 내꺼 아니지? 누구꺼야? 내꺼는 한국인 유튜버입니다 프레젠트 감사합니다 프레젠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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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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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동기였어요 그래서 목래했었어 근데 미니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먹고있으니까 다 먹고 줘야겠다 생각하고 준겁니다 이 친구들 프레젠트 프레젠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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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데이 고마워 하필 데이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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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는 형꺼야 아 내가 좋아 이런거 잘했어 내가 먼저 좋아야겠다 알지 여러분 노래 잘하는 친구랑 노래방 가면은 먼저 부르는게 나 뭐라고? 내가 먼저 좋아야겠다 어디있을까? 어 여기있다 안녕 자 이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우리 하라주쿠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희사시부리 희사시부리 아 이건 프레젠토 와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정말 먼저 할래? 아 그래 미니도 아 이따 줄거야 아 아 이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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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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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일종일 이쁘다 안녕하세요 우리 하라주쿠에서 만났던 네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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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1 2 3 한시간 반 동안 온거야 우리 만나려고 인사팀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혹시 하시는 일이 뭔지 둘 다 똑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아 간호사 친구들이였구나 아 그걸로 돌아가기 싫다고 아 집에 가기 싫다고? 집에 가기 싫대요 여러분 둘 다 이렇게 인기있을거 같다고 한쪽은 좀 비교적 떨어질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장난입니다 아 나 주호 봤는데 재밌었어 아 아 아 도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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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호